자 4강전 두번째 매치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기대가 크네요 카누님 어디까지 갈까 마치 케이팝 스타의 거기 보면은 숨은 인재들 있죠 뭔가 도대체 저런 애들이 아직까지 왜 가수를 안하고 있을까 뭔가 첫 등장부터 지금 4강까지 올랐던거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예선전도 치르고 왔어요 이분이 자 일단은 눈은 행복해요 역해 대 역해는 아니군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어 뭐야 아 방을 잘못 만들었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서포트가 없는 방을 만들었군요 아 재경기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